영어를 잘 하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또 세계의 모든 곳이 사업을 할 만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베스코 번역기 M3를 휴대하는 편입니다. 각자의 모국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 정달이 확실하고 또 이 기기의 한 가지 좋은 점은 내용을 이메일로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직원들에게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습니다. 저는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기를 추천합니다.